이거 어 야 야 나 때리면 어떡해 흐흐흐 내가 나 안 때렸어 아니 멍청한 놈 아니야 진짜 빅대가 때리는거야 자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여러분들 유튜브 여러분들 진호와 승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승찬님 자 오늘 즐거운 월요일 여러분들은 학교 간 사이 저희는 일요일날 영상을 찍죠 어어어어어 따뜻해? 자 지금 여러분들 오늘 럭키배틀 약속한대로 어 골든프레디 맞나요? 예 골든프레디 포스죠 포스 막사가 막 어 뭐야 중국집사장님 왜 등들고있냐 오늘 오늘 오래간만에 또 이제 엘로우럭키블럭으로 저희가 찾아왔는데요 어 일단은 1.7.10에서 엘로우럭키블럭을 오래간만에 하죠 그렇죠 예 그랬다면 오늘 일단 골든프레디가 맞장 한판 뜨겠습니다 저희가 아 잠깐만 큰일 났어 왜요 클릭이 안돼 그치 사장님 너무 멀으셔 너무 멀리 있네요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아 자 형광객 사장님 됐나요? 사장님 약간 컨셉 잡으셨네 어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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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루 잡으셨어 지금 아니 사장님 왜 클릭이 안되냐 사장님 삐셨다라 삐셨다라 사장님 사장님 잠시만요 사장님이 뭔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사장님 개같은거 인벤토리 아 사장님 지금 어 만져봐요 아 됐다 돼요? 어 자 그러면 아이템 챙기시고 자 하여튼 오늘 럭키 배틀 골드프레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놈이라서 저희가 우유를 추가시켜도 있는데 제가 물론 우유를 깜빡해서 추가 안시켰거죠 여러분들 금방 우유 하나만 챙기겠습니다 우유 추가 좀 시킬게요 여러분들 우유 추가 아 죄송합니다 고칠게요 좀 아 죄송해요 성찬이 네 비싸게 불러왔는데 그쵸 자 편집해서 우유를 우유를 줘야됩니다 빨리 안해? 네 왜냐면 오늘 우유가 여러분들 필수에요 필수형목이라서 아시죠? 다 됐습니다 흐흐흐흐흐 한개다 한개가 딱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 블랙러키블럭 리뷰해야 되는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블랙러키블럭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깔끔하게 너무 어 오래됐는데 진행합시다 자 우리가 말해 너와 나의 연결과 가셔 흐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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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 게이머 게이밍 디바이스 울러바요 아 우와 뭐지 디밉아 가지세요 쓰레기님 같이 끼고 자 30개 어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 왜이러까 아니 저기요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인을 도와주시네? 일단은 장미꽃 이게 그... 뭐지? 무슨 칼이지? 나 때려!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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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메이징! 오케이 자 29개 일단 아! 럭키 포셔! 이게 얼마만에 나오는 포셔이냐? 자 운이 좋으리네 자 럭키 포셔 때문에 저번에 도티님한테 졌잖아요 아하 얘 알아요? ㅋㅋㅋㅋㅋ 오! 야! 오우 깜짝이야 ㅋㅋㅋㅋㅋ 뭐야 이거? 아 잠시만요 승찬님 아 제가 이거 모르고 그거 안 바꾼 것 같거든요? 메모장에서? 그래서 럭키블랙이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합시다 뭐 지장될 거 없으니까 그쵸? 예 이거 제가 먹어도 돼요? 아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? 아 안돼 안돼요 쎄! 그네! 다이아몬더 쎄! 그래! 아 먹지 말라고! 아 두 개만 줘요 아 진짜 아 닌 많이 먹었잖아요 자 좋아요 진짜 여기 신호기 꺼내가야지 내가 또 아 럭키블랑 업데이트 됐구나 또 신호기 꺼내가야겠구나 아 뭐야 이거 횃불 61개 나 일단 무기 하나 챙긴 것 같네 아 저기요 여기 신호기 챙기면 안되잖아요 아시잖아요 왜 안돼 아 이제 챙기세요 오늘 좀 챙겨야 돼요 오오 케이크 헤드샷 아 봤죠 저 오늘 운 개 오지거든요 아 좋아요 오늘 벚꽃을 받았는데 남자랑 아 기분이 매우 묘합니다 자 갑시다 어디 다이아 오! 잘 봐 보여줄게 헉 어 봤어 뭐야 오! 야! 네드웨이 드래곤왕 떴어 스펀지 세계랑 이거 게임까지 아니야? 헉 헉 허허허허헣 오 드래곤왕 우리 이렇게 운이 좋지? 오늘 운 개좋은데요 저희 오늘? 근데 지금 에메레드가 안됐잖아 헐 뭐야 이거 오! 사도루! 진짜 아 저 에메레드 떴어요 저 사도루 떴어요 저 사도루 떴어요 여기로 와보세요 사도루! 야 우리 운이 이렇게 좋냐 오늘 운이 좋은데 카브리언 아 아아 카브리언 야 뭐야 개만 나오네 이거 뭐야 아 이거 저 이거 어퀴블럭이 좀 업데이트 된거 같은데요 그쵸? 어 예 좀 안나오던게 아아 으허허허 허유 아 이게 미쳤나 어어어 어어어 잘가세요 아 아 인성보소 아 뭐야 누가 나 찾았어 됐어 깔끔하고 아 아 저기 돌았어요? 저거가 여기서 까면 안되겠어요 그쵸? 여기서 깝시다 저 일로 오세요 여기서 좀 얼어져야지 굉장히 매매 파..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여기로 오세요 어디 어디 저쪽으로 오세요 자 이제 좀 버려주고 와 오늘 게임 끝났네 버리고 자아 22개 가겠습니다 23개 자 붉은 버프 갑니다 붉은 버프 오 던져 한번 장미꽃 한번 던져줘요 내 몸을 바쳤어 아 미치 더러워 우와 아 신호기 필요없고 아 오늘 신호기가 많이 필요해요 왜 왜냐면 몬스터 피가 3000이기 때문에 신호기로 무기를 많이 사놔야됩니다 아셨죠 아 그렇구나 예 자 제가 아프리카 분들 시청률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거 지금 오늘 여러분들 신호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승차이꺼 좀 버리고 이거 3000이에요 피가 제 맞네 신호기 나중에 캐고 저번 자 쓰레기 어이 연속 두번 아무것도 안나오냐 갑자기 어이거즈레곤 어어어 어어어어 이게해 자 열어 놓께 원래 철사이에 살짝 껴주면은 뭐야 이거 리액서로 무터? 뭐야니가 럭키로 dem과? 아니 헐 대박 어 승철 다 가져가 좀비 패러디 타곤타까 무issimo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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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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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헤드샷 수 kan 자 철사이에 껴주면은 파! 쓰레기네 석탄이 나오는데 개쓰레기네요 자 18개 18개 요게 아닙니다 아 저기요 너 미쳤냐 아 저기요 저 못뿌리신거에요 저한테 왜? 아 저기요 아저씨 아 진한 스켈레톤 자 템 좀 벌어 줍시다 처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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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탄 쓰레기 금검 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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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구요 아 오늘 일단 저거가 운이 굉장히 좋아요 그쵸 인정하시죠 에? 왜요? 진짜? 헐 럭키블럭이 충전된다고? 나 빨리 깔게 이거 잘가고 어어 아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 많이 봐주세요 럭키배틀 자 갑니다 16개 스켈레톤 오케이 갑니다 있구요 내 몸을 맞춰 어 뭐야 뭐 나왔어 에메란드 헤어덜샷 케이크 봐봐요 헐 뭐야 먹지를 못해 아 뭐야 득점 개 잘 나가시네요 자 14개 나 스폰포인트 파괴돼가지고 지금 아 뭐야 이거 저거 티피하세요 잘가고 네 저보다 갈게요 어 자 14개 지금 맵이 거의 반병식이 되는데 아 나이스 신호기 자 저 멀리서 좀 깎아올게요 자 12개 상자에서 안 자기 헤드샷 아 깜짝이야 뭐야 야 오늘 크리퍼가 굉장히 많네 야 순천 오 나 나왔다 보여줘 내 운 내 운 아 세상에 아무것도 안 나왔어 아이스 야 나 케이크 야 나 케이크 나왔네 어 너 어디있어 너 뒤질래 야 이 개새끼야 내꺼야 야 야 세차 잘가 바비 나왔는데 우리 밥시를 사장하겠습니다 어 어 자 근데 케이크가 많아 상관없어요 지금 나이스 황금사과 에메랄드 아 아 아 아 우리 바비가 약간 화났어 지금 바비가 나이스 챙기고 챙기고 자 9개 저는 시참 잘 안해요 아 럭키 카왕 와 나 농장 꾸냈다 어 나 드래곤 뭐야 드래곤 어딨어 날라갔어 이어 다 죽여줄게 옥 어 여기 방금 사뻑찬수 개쩍는데 자 자 옷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앗 아무것도 안 나오고 헉 흐어어 많이 나오고 헉어어어 나 강아지 나왔어 강아지요? 어디여세요 강아지 강아지가 나와요? 응 늑대 오늘 우리 맵이 굉장히 지금 호락호락하게 반평신이 됐어 맵이 자 좋아요 아 뼈다구 어 뼈다구 개이더 왜냐면 뼈다구가 아 지금 먹을게 너무 많거든요 라이스 뼈다구 가이드 자 라스트 한개 아 공이 나오네요 저 일단은 지금 베리럭키 블럭이랑 남았거든요 근데 오늘 아 오늘 안까도 될거 같은데 그치 자 아 여기서 그러면 안되죠 아 나 미치겠네 야 중국집 사장님 또 삐졌잖아 아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웃는거봐 재수없죠 자 자 그리고 스폰지 3개로 에메앤드 블럭 9개 안장으로 30개 어 개이득인데 우리 치킨형님한테 자 일단은 오늘 신용기 이게 와이 필요해요 이게 무언이 안되더라구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와이 필요하거든요 아 나 클났어 왜요? 그게 없어 에? 에메랄드 어 없으면 어때요 죽으면 되죠 자 됐고 이거 바비 내 두명이 쫓아오고 있어 지금 와 에메랄드 개많아 나 다이아도 좀 있고 자 네도에벨로 있기때메 자 네도에벨로 하나 더 사고 자 네도에벨로 하나 더 사고 자 옷을 좀 챙겨주고 뭔소리여 어 블럭 떨어졌어 아 그래? 오 깜짝이야 자 옷 좀 벗어주고 짝짝짝 호우 풀템 헤드샷 예? 아 중국집 사장님이요? 오늘 굉장히 삐치셔가지고 아 예 오늘 살짝 컨텐츠 할 수 있는 사장님 같고 자 아 나 케이크가 있었네 됐습니다 오늘 사장님? 아 이제 클릭해야되요 오늘 우유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우유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유를 좀 많이 사겠습니다 일단은 아 그래요? 자 일단은 간단하게 이거 한번 까보겠습니다 Container 어? 나이스 개인등인데? 아 개인등이 아니네요 어 뭐여고 어얍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얽 슬퍼가 너무 많아 하아 진짜 미쳐버리겠는데 자아 야 이거 옷이 망가지겠어 옷 벗어나겠다 자아 하나 더 우와 오! 승찬 쟤 맵 다 뿌시고 가는데 누가 누가 엔드드래곤이 맵 뿌시는데 있었어? 어 맵 뿌셔 지금 얘가 죽여 아 쟤 뭐야 아 쟤 뭐야 아 저기 왜 나와 야 맵 아 잠시만요 맵의 해선이 너무 심하네 지금 어 나이스 아아 아 잠시만요 드래곤이 오늘 안앞서지거든요 승찬이 큰일났어요 어떻게요 죽여 자아 럭키블러 아 아 드래곤이 나 사장님 바꾸러 나왔어 지금 드래곤이 테러해서 그래 자 괜찮아요 릴렉스 합시다 릴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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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상님 뛰쳐나가시는데 지금 아 괜찮아요 굉장히 어디서 드래곤이 날아다니면서 맵을 파괴시키고 있거든요 기분 되시죠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지금 바세요 어 좀 저한테 오거든요 아 아 어어 드래곤이 진짜 미치겠네 저거 저 어떻게 하냐 오늘 어 얘들 어디갔어 어 이 치느님 미친 님이 아니 이런 된대 갑봐도 승찬님 갑봐도 웬만하면 많이 사놓으세요 갚아 갚아 더 많이 살아야죠 어 뭐야 어디갔어 나 아니 지금 치느님하고 중규 사장님 어 이거 뭐야 이거야 아니 내가 깠는데 나왔어 아니 저거 뭐야 우리 메모 써줘 괜찮아 괜찮아 됐고 예? 진짜? 어 있네 됐고 아 맞네 자 왔습니다 자 생방송입니다 자 옷좀 입어주고 다 어디갔어 치킨어내 치킨 어허 사장님 다 은퇴했어 오늘 은퇴하셨어요 어 다 은퇴하셨어요 지금 드래곤이 사기네 자 옷도 좀 이제 아 드래곤 미쳐 옷도 한번 더 사주고 자 됐고 자 오늘 우리 고든프레드라아 마자 한파 떠보겠습니다 자 일단 드래곤이 지금 굉장히 맵을 훼손시키면서 어 난리를 치는데 저거 어떻게 됩니까 저 드래곤 잡을 수 있나요 저희가 게임 모드 써가지고 와 맵 다 뿌시네 이거 또라이가 이거 없애지도 못해요 야 맵이 살아났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흭 일루와 맵이 있었어? 어 피탄다 아니 오늘 뭐 보스배틀이 드래곤이야? 아니 잠시만요 일단 없애겠습니다 아 지금 평화랑으로 했는데요? 아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영상편집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래곤이 맵을 다 빠개간 상태라서 럭키배틀 최초 야생에서 바짱을 뜨겠습니다 자 야생에서 자 수고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준비 시작 일단 앞에 안보입니다 어디계세요 뭐야 어디갔어 아 지금 평화로움입니까? 아 맞네요 자 자 수고합니다 준비 시작 좋아 어 어 앞이 안보입니다 기모어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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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기분탓이냐 늑대가 나를 공격하는 기분이다 아 기분탓이야 자 앞에 안보여요 잠시만요 드디어 오케이 실명 풀리고 이거 야 앞이 안보여 이때는 우유를 엄마의 가슴에 있는 마음으로 나 죄송합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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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는다 좋아 카바라 카바라 이끄요 아 나 때리지말라오 나 때렸어 야 물이 필요해 굴 때리래 얘 물 물 물 여기 있다 지훈이 굴 때리시네 아 왜요 먼저 때리고 곧 때리지말래 아니 저기요 아 어 얘 좀 아프긴 아프다 어 많이 아프 에잇 랭가야 랭가 막 갑자기 튀어나와 아니 랭가야 진짜 어 나 피었다 심야 때리지말랬지 아 잠시만요 야야야야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진심 갯수해 어디갔냐 아 럭키포션을 일부러 안쓰는거에요 왜냐면은 게임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럭키포션을 쓰면 노잼이 되요 노잼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럭키포션을 포기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무기를 바꿔주 야 나 피없어 야 너 어딨어 나 왜 안도와줘 나를 좀 어 개묻어 어 뭐하러 어 야 나 피없어 진짜 나 진짜 진짜 아 와 저 또라이냐 또라이세요? 저기요 정신병 있으세요? 왜요 자 잽싸개 스폰 포인트를 야 멀리도 가서 싸우네 우리 여기서 여기서 스폰 붙여고 아 네 강아지 아 예 저희가 알아서 정합니다 뭐하러 럭키포션 먹어요? 럭키포션 먹으면 죽지도 않아요 노잼이 됩니다 안죽아 그럼 그쪽이 방송하세요 네 그쪽이 럭키블러가 방송하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오! 좋아 나 죽었지 야 나 무기가 없어 진호가 나 죽였지 아 죄송합니다 아니네 골든플레이가 죽였는데 하나 어 뒤질래? 남타타세요? 승찬이? 인상이 쓰레기시네 야 도와줘 뭐하냐 진짜? 아니 그걸 하세요 스폰 포인트 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 어 나 앞이 너무 안보인다 이거 야 나 개아파 야야야 나 또 야 뭐야 나 뭐 맞았는데? 뭐야 어 어 쎄쎄쎄쎄 어 몬스터까지 날리고 마주 어 어 어 어 오늘 야생에서 맞지않드는거라서 야생의 몬스터까지 뜨고 야생의 몬스터까지 뜨고 얘 물속에서 싸우면은 어 날아다니네 그래도 어 물속에서 싸워도 날아다니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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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치미야야 말이야 아아 나 죽는다 어 내가 왜 죽어야지 나 방금 좋아 좋아 할 수 있어 좋아 가버려 아 어딨어 좋아할 수 있어 아 진짜 아 아 맨날 갑자기 나타나서 죽더라 어 진짜 짜증나네 진짜 막타였나 이거 아니 맨날 갑자기 나타나서 죽더라 너 너도 뒤져봐 뭐 어 어 무기 없어 큰일났다 어 어 어 나이스 어 뭐야 누구지 아 어 깜짝이야 어 아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골든프레이드 보스랑 야생에서 최초로 럭키베티를 진행해왔습니다 자 오늘 센차님 오늘 그래도 할만하지 않았습니까? 네 많이 할만했습 럭키블럭 또 새로운 업데이트도 있었는지 새로운 럭키부터 나왔고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과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프리카보도를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걸로서 진행해 신내고 즐거운 럭키베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뿅